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중소형 조선소 밀집지역은 삽진산업단지와 산정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중소, 조선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날아드는 분진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선박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이밖에도 페인트를 벗기거나 용적 그리고 유기용제 사용 등이 잦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자들이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밀폐된 시설이 아닐 경우 분진은 바람을 타고 주변 다른 업체들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실제 이 택시 회사는 주차된 차량에 미세 페인트나 쇳가루 등 분진 등이 쌓여 피해가 크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전남노동권익센터 등이 삽진산당과 산정농공단지의 노동환경에 대해 근로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먼지가 매우 심하다 44.4%, 심하다 39.9%로 응답했습니다. 또 색가루가 많다 76.5%, 페인트 냄새가 심하다 73.9%, 소음과 악취가 심하다에 70% 넘게 동의했습니다. 또한 조사자의 66.3%는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50% 이상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목포시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환경부가 나서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된 삽진산단 등에 대해 정밀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전남의 모든 목욕장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사우나나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남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에 대순밑은 담양쌀이 선정됐고, 강진 프리미엄 호평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결과, 이 밖의 우수상에는 한평 나비쌀과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 순천 나누리가, 장려상에는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과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무한 황토랑쌀, 해남 한눈에 반한쌀, 곡성 백세미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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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감사합니다.